그 상황에서 콜한 거 다시 그 순간이 온다 해도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이야 환자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된 거야 아무도 믿지 마라 누구한테도 정 주지 말고 결국에는 그게 딱 이 약점이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저긴 버티는게 이기는데 우린 아직 다 인생이야 모든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해서 캐릭터 이름이 우리에게 강렬히 박혀있죠 드라마 골든타임의 최인혁 미생의 오상식 과장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 회장 영화 서울의 봄의 육군참모총장 정상호 그리고 핸섬 가이즈 제필 79년생 심없이 열리라는 배우 이성민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임 스페셜 이름은 성민 하나인데 별명은 랩개고 서너개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엄마가 부를 연기상의 디테일상의 배우 이성민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수님이 안녕하세요 김혜수씨 이름이 김혜수씨야 정신의 이름이 성민 배우 이목구비가 제 미래보다 뚜렷하네요 문자 너무너무 센스있죠 네 그러네요 아 우리 김혜수님도 백화단 상공 챙겨드리구요 사실 철파임 라디오는 처음 오시는거에요 네네네네네 얼마전에 희준씨랑 공생씨랑 컬퓨션은 나가셨죠 네네 컬퓨션은 자주 나가는데 그쵸 자주 나가셨고 아침 라디오는 처음 나오는거 같아요 네 아침에 보통 일찍 일어나기 쉽지가 않으실텐데 저도 처음 만나 뵈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스크린 말고는 소문 좀 듣고 오셨습니까? 아침 라디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 영화 개봉하고 지금 2주차 저번에 들었는데 홍보를 좀 더 하자고 생각했었고 아침에 라디오에 가서 저희 영화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That's a good idea 아침에 출근길에 많이 들으시니까 주말에 딱 좋잖아요 보시기가 771번님이 이성윤 변호사님 김영철씨 철압디 텐션에 놀라고 철까라들 환영에 놀라실 것 같아요 철압디와 편하게 경상도 사투리로 잠시 인사하셔요 하셨는데 저도 이제 경북 쪽이더라고요 경북 봉화 경북 봉화입니다 학교는 대구에서 나오셨고 영주 대학은 대구에서 그러니까 봤죠 이제 근데 이제 사투리 연기를 나 너무 전에 저번에 어디고 고향 어디고 했는데 사투리 경북하고 난 울산이거든요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다 밑에는 그냥 하는데 사투리 위 우리가 좀 더 표준어권 아니에요 사투리 쪽에서는 그거는 모르지요 김숙씨가 그러더라고 오빠 부산이 사투리 쪽에서는 서울 아이가 부산 부산 즉위 표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경북 사람들은 부산 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도 고등학교 때 해운대에 고등학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아닙니까 왜 놀랐어요? 말을 못해 무서워가지고 좀 세지? 네 부산이 저희 경북은 말을 좀 점잖하게 하는 편인데 부산은 와 싸납게 하더라고요 송은희씨 나온 짜리에서 그 얘기해 주잖아요 햇니껴 네 저희는 그렇게 하죠 저희 고향은 햇니껴 하더라고 햇니껴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햇니껴 그 껴를 많이 하셨습니까? 깔을 안 쓰고 껴를 많이 써요 껴로 햇니껴 아침 자셨니껴 자셨니껴 어 안 봤다 오늘 아침 자셨니껴 뭐니더 뭐니더 뭐 먹었니껴 빵 먹고 블루베리 하나 먹고 복숭아 하나 먹고 블루베리 드시고 오셨네 이제 살짝 라디오 분위기 좀 적응이 되셨나요? 예예예 아까 그 제가 좀 정신없이 이성민 기자님 나오신다고 좀 정신없게 막 제가 얘기를 했는데 번호가 아까 안 나와가지고 화질짝 여러분 놀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사하는 사이에 그 시드니 항공권 당첨자 번호가 나왔답니다 이거를 8494님 번호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문자 8493 8493 여기 있습니다 자 8493님이 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우리 8493님께 시드니 항공권 1인 2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 아차상으로 지금까지 보내준 8493번 이미 9분이 계시대요 끝자리가 백화점 3분권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돌아오셔서 분위기를 지금 행성가이즈 영화 희둔시랑 같이 지금 나오시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네 리뷰를 보니까 오 영화가 더 궁금해지는데 우리 러블리님이 이성 어 이거 맞죠 10 어 다음 장이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아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했는데 자 봅니다 이틀 연속 한국 영화 좌석 판매율 1위 자 그리고 손익 분기점이 110만 돌파 코앞 개봉 2주차에 꺾일 줄 모르는 흥행 우와 이제 개봉제스 아까 2주 됐다고 했는데 이제 3주차가 되잖아요 흥행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 뭐 이런 경우는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저희 영화가 유독 이렇게 갈수록 좀 이렇게 흥행이 좀 잘 되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화제의 영화 행성가이즈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아 행성가이즈는 일단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 뭐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 많은 코미디 영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극장에서 웃음을 웃는 영화라고 평을 해 주시는데 그런 영화이고 희준 씨랑 저가 그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낸 친구인데 그 집을 장만해서 그 집에 봉인되어 있던 봉인을 잘못 건드려서 해제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악령이 끼어나면서 성교사 대충 그런 정도는 얘기해도 되나요? 악령을 희준 씨랑 저랑 무찔러가는 아주 유쾌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두 분 다 사투리를 쓰시고 네네네 재필시고 동생은 상구고 이미 영화 핸섬가이지를 본 철가루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이성민 씨가 하나씩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러블리 님이 너무 재밌어서 핸섬가이지를 벌써 세 번이나 봤습니다 일단 제복부터 반전인데 이성민 배우의 까만 얼굴과 뽀얀 뱃살처럼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끝이 없어요 잠시 후에 또 뱃살 얘기도 할 텐데 반전의 반전 지금 댓글이 반응들 보니까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더해서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상을 좀 많이 뛰어넘는다고 평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이럴 거라고 추측하는데 저 영화는 그런 예상이 잘 안 된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3091번 님이 영화 보다가 나도 모르게 크크크크 미쳤다 크크크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다들 핸섬까지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진짜 이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노도 지금 되게 행복해 하세요 지금 저도 아주 만족해하는 영화고 저도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오 이번 영화가 다들 이렇게 뇌를 빼고 봤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완전 넋놓고 영화 러닝타임이 몇 분이죠? 백분 백분 딱 우리 이현지 님이 다들 연기를 왜 이렇게 살벌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친 듯이 무섭고 웃긴 걸 보고 싶다면 코믹 호러 핸섬 가이즈로 가자 아니 그 희둔 씨랑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볼 텐데 15분 동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는데 보고 왔거든요 아니 두 분이 이게 사실 그런 코미디도 고미디도 약간 호러 스릴리로 이런 거는 호흡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뭐 모든 연기가 호흡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런 장르는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자칫 알맞으면 되게 보는 관객이 뭐야 어색하거나 그러시는데 네 암산물이 중요하죠 네 와 그럴 겁니다 우리 서유영 님이 내가 기대한 것 바보 형제의 막장 코미디 내가 본 것 검은 사제들의 멍청 버전 어떤 분이 분의 후기였는데 영화 보고 저도 100% 공감했습니다 본인 어때요? 서유영 님이 보내주신 이 문자 저희 영화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한다는데 송중기 씨는 나홀래 집에도 생각했다고 그러고 옛날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의 황혼에서 새벽까지도 생각난다고 그러고 송중기 씨도 보고 가셨군요 네 저희랑 지비도 참석해 주시고 저는 약간 덤앤더먼 느낌도 네 덤앤더먼 얘기합니다 짐캐리 나왔던 덤앤더먼 느낌도 떠오르고 그랬는데 댓글리고 반응 좋죠 그죠? 네 댓글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보니까 영화가 더 궁금해지는 영화인데 우리 러블리 님처럼 아까 이제 피부나 까무잡잡하게 했는데 뱃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성민이 뽀얀 뱃살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해피 님이 영화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성민 배우님 살짝 보이는 배가 정말 새하얗고 뽀얗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이성민 배우 피부색인 거예요? 극극하셨는데 그래서 이성민 씨 배의 파운데이션 13호 바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얗게 나와가지고 좀 약간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 배고요 나머지 검은 얼굴이나 검은 피부는 더 분장이고 오히려 얼굴이 분장이군요 배는 분장 아니고 그게 저희가 희준 씨랑 제 역할이 제목은 핸섬 가이즈인데 외모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모태설러 모태설러가 아니라 외모가 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험하게 생기니까 우락부락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경찰 검문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경찰 검문인데 저거 포대자로 저거 설명해도 돼요? 길가 길에서 로드킬 당한 염소를 저희가 치워주고 있는 장면인데 경찰이 그걸 오해하고 총을 들이대고 해서 저희가 겁을 먹고 손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 배가 노출이 되는데 그때 그 장면이군요 이걸 또 보시는 분들 다 아기배라고 하시더라고요 배가 뽀얘가지고 이건 약간 의도적으로 드러냈던 장면입니다 아 의도적으로? 감독이 연출했나요? 본인이 내가 하게 했어 네 감독 이미 디렉션은 없었고 분장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외모가 이렇게 거친데 속은 이렇게 하얀 사람들이라고 그랬군요 아 그럼 영화 얘기 계속 4부에서 또 이어가보죠 이쯤에서 그러면 퀴즈 드립니다 최근 입성으로 흥행을 이어가는 핸성 가이즈에서 배우 이성민씨와 이희준씨의 극중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제필과 상구 2번 어 우어 우어 철이와 미에 정답 아시겠죠? 샵 1077 짧은 문제 50번 기문자 100원 고일날 무료 저 오늘 퍼즌데리로 모두 100상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4부 이어갈게요 스테이튼 앤 통코 애니웨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앰을 사랑하는 거지 You make me better person better day 지칠 수 있지만 아프고 아파도 날 찾아줄래 여전히 이른 아침 힘들어하는 나위에 여기에 있을게 철파해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5부 이어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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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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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얼마나 잘생긴다 영화배우? 뼈을 챈다 이 자식아 그래도 형님만큼 미남은 아니다 니가 저나 이희준씨는 그렇게 핸섬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영화를 보시고 나면 저 두 인물이 얼마나 핸섭한 인물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핸섭 가이즈 배우 이성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분 끝에 내드렸던 퀴드 정답 맞춰볼게요. 정답이 성민씨 뭐였죠? 1번 제필과 상구입니다. 정답 문제를 한번 쭉쭉 볼게요. 우리 먼저 땅거미 등에 쥐고 우리 이선희님 연예인분들이 많이 들었네요. 우리 라디오는 이선희님이 정답 뭐라고 보내주셨죠? 1번 제필과 상구 이성민 배우님은 뭐랄까 용돈 많이 주시고 이모한테 잘해주는 큰 이모부상이에요. 약간 공모부상은 아니야. 확실히 우승하고 약간 이모부 예전에 이모상 공모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김신영씨 송은희씨는 약간 이모상. 신봉선씨 김숙씨는 공모상. 뭐 느낌 아시겠죠? 약간 이모부상이에요. 이렇게 또 정답 주셨고. 2, 5, 6, 2번입니다. 1번이요. 핸섬과이지 봤는데 소문 듣고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아, 쥐이 돼요. 사투리를 왜 이렇게 못 살려요? 아, 쥐이 돼요. 아, 쥐이 돼요. 그래? 같은 간에 있던 관객들은 모두 한가족처럼 웃고 즐거웠습니다. 저 영화 특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럿이 같이 보면 좋고. 그렇죠. 친구들끼리 같이 깔깔깔. 네, 관객이 많을수록 웃음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딕션이 아, 쥐이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소울말로 읽으셨어요. 1, 6, 6, 3번님이 1번 제필과 상구 남편이랑 주말에 뭐 할지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핸섬과이지를 꼭 봐야겠네요. 철가루들 리뷰 드리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성민 배우님 철파엠 잘 나오셨어요. 김영철의 파워앱이에요. 중간에 종종 아침에 또 아침에 또 일 있거나 나갈 때 또 라디오를 들어주셨다면서요. 네, 저도 옛날에 등교시킬 때 자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종 또 아침에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여기 줄네. 이 프로에. 아니, 그 이사사리권님이 1번 제필과 상구 저는 시사회로 봤거든요. 친구랑 눈물 빠지게 웃더웠어요. 천만 가자 하셨습니다. 제발 좀 가자. 가자, 가자. 자, 우리 또 강재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제필과 상구, 흐. 제 이름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서 안 보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성민님 완전 팬입니다. 크크크크. 감사합니다. 아, 이름이 강재구님이 제필과 상구 다 있네. 제필의 제 상구의 구. 아, 강재구님도 특별히 똑같이 백허든 상구 드릴 거예요. 자, 5214번이 1번 제필과 상구. 무서운 건 1도 못 보는데 저도 볼 수 있는 수준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 영화 특징이 무섭다가 웃깁니다. 아, 무서울 틈도 없겠네요, 그러면요? 잔인한 듯 하다가 웃깁니다. 그걸 다 웃음으로 커버하는 영화입니다. 그럼 사실 전체는 코미디라고 해야 돼요? 네. 코믹호로 미스테리스. 전체는 코미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약간 뭐랄까, 공포도 좀 있고, 고호한 것도 조금 있고. 근데 그 공포도 결국은 웃음을 가지고. 다 웃음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영화 못 보신 분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레알 무서움보다는 중간에 코믹이 있으니까. 최 진우님이 1번 제필과 상구. 아내랑 부부싸움하고 대면대면하게 보러 갔다가 웃으면서 숨잡고 나왔어요. 사이 안 좋은 부부들 보러 가세요. 정말 깨르르 웃어요. 근데 우리 진우님 문자 읽을 때 오늘 성민 씨 처음 방송을 이렇게 해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쾌한 웃음이 많으시네요. 저요? 응. 아, 그래요? 이렇게 같이 있는 상대방이 약간 무장해제가 되고. 그게 아니라. 웃기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 영화 내용을 알고 저희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리액션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이런 리뷰를 들으니까 즐겁네요. 즐겁네요. 진짜. 좋습니다. 모두 백화담 상공고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희님이 아끼는 코믹 영화라고 하셔서 다음 주 지점에 70명 단체에 관람 갑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단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는 뭐 그렇죠? 스트레스가 그냥 부딪히실 겁니다. 옆에 툭툭 치면서 진짜 아르르르르 너무 재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선희님도 백상 챙겨드리고요. 아이디 희아님 질문 볼게요. 나도 아까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끼고 4부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79년생으로 나오시던데 아 나 79년 잡았고 빵 뜯었잖아요. 희눈씨가 83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79, 84라는데 음 어 79년생으로 나오시는데 어필하기 위해서 혹시 7월 9일에 나오신 건가요? 오 대박 오늘 7월 9일이에요. 노린 건가요? 아니요. 와 이거 근데 대박 아니에요? 그러네요. 79년생 7월 9일. 아니 근데 79년생 연기 어려운 건 없으셨죠? 하셨어요. 네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아니 79년생이면 사실 저보다도 다섯 살 어린 애거든요. 저희 영화의 캐릭터들이 나이를 분감이 안 되고 성격이 분감이 안 되는 캐릭터 얼굴이라서 오히려 감독님 설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그쵸 오히려 오히려 막 69년생 이랬어요. 네 네 네. 오 그랬을 텐데 79년생. 아니면 그래도 79년 연기하면 또 따로 좀 준비한 거 있나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그래도.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불쾌하게 보여야겠다. 저를 바라보는 상대가 불쾌하게 바라봐야겠다. 바라봐야겠다. 아 근데 이성민이 더 현실적으로 다 와닿는 게 보통 79년생 연기라면 준비한 거 없나요? 하면 79년생 또래들 만나서 걔네들 목소리 톤은 어떤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 아이디 우리 성희님이 코믹 연기도 잘하는 이성민이 왠지 코미디 연기하면 애드립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영화 찍으면서 애드립 했던 부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사실 애드립 좀 있긴 있죠? 아니요 애드립이 그러니까 대사를 가지고 했던 애드립은 딱히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기할 수 있는 뭐랄까 폭이 좀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기로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애드립을 했다고 해야 되나? 원래 없던 배를 드러낸다거나. 배는 그걸 약간 살짝. 그것들 중에 애드립이죠. 그러니까 동작으로 나왔지 대사로는 오히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놀라서 제가 이렇게 린치를 당했을 때 혀를 막 길게 내밀면서 비명을 지른다든가 그런 것들은 예정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장면 얘기해도 돼요? 그건 이제 공승현 씨가 시도하다가 개 소리에 놀라서 욕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의 대사예요 아니면? 대사예요. 대사예요. 그럼 대사를 그대로 살린 건 너무 그렇죠? 대사인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했던 건 있을 것 같아요 승현 씨가. 이거 여러분 가셔서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건 어때요? 서로 연기하면서 아까 애드립이 많이 없지만 상황을 배를 까고 한다든지 해서 우참 실패한 적 있잖아요. 웃음 참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빵 터져서 엔진 났던 적은? 많은데 그중 유독 기억나는 씬이 우연 선배님이 등장하실 때? 기절하셔가지고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안고 있던 영어가 있으세요.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 극 중에서? 네. 기절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하세요. 그때 진짜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몇 번 엔진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연 선배님하고 연기하면 사실 해설을 또 진지하게 하시잖아요. 진지하게 영어를 하세요. 몇 번은 진짜 웃겠네요. 진짜. 미칩니다. 이 기습쯤은 어때요? 권영주 씨가 79년생이면 저랑 동갑 성민아 친구하자. 그래 맘모를 알아. 그건 안 된다. 국정이다. 국정! 5870번님이 성민이 행성가이즈 명대사를 나는 터프한 미남스타일 철업디 나는 섹시한 미남스타일 이걸 바꿔서 한번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걸 그 대사처럼 나는 터프한 미남스타일 너는 철업디 너는 섹시한 미남스타일 아니 근데 감정을 이렇게 웃음표 틀으셨어? 바로 그냥 큐어하면 나오시는 거군요. 영화가 잘 돼야 되니까 영화 잘 돼야 되니까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철업디 네가 얼마나 잘생긴데 영화 배우 뺍친다. 그렇습니까? 이선민 씨는 사실 어떤 미남스타일입니까? 저요? 네. 약간 좀 훈남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우리 고향에 내 친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오빠는 시골에 있을 때는 오빠 그렇게 잘생겼던데 대구 오니까 대도시 오니까 평범하더라. 평범하더라. 그래서 봉화에 있을 때는 잘생겼었는데 저는 읍내미남스타일 읍내미남스타일 그래도 봉화에 계실 때 읍이였어요? 저는 읍내에 그래도 살았습니다. 나는 면. 아 면은 틀리죠. 우리 읍면 다닌데 읍이 더 없잖아요. 나는 어릴 때 읍이 너무 진짜 있어 보여가지고. 그럼요. 야 영철아 누구 서생면이가 우리는 기장읍 누구 읍이가 우리 읍면하고 또 읍이 면 안 쳐줬잖아요. 서생면이면은 기장 가기 전에 있는 동네 아니에요? 어떻게 아세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네. 울주 알죠. 제가 그 동네 풍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산 갈 때 울진 쪽으로 울산 쪽으로 나가서 해안도로 타고 부산 기장으로 해서 가요. 거기서 태어났다니까요. 아 그래요? 공장 많은데 거기. 공장도 많고. 거기 어디 뭐라 그러지 거기. 온산공단. 공단. 공단 지나서. 면회들은 읍에 나갈 때 머리 정리하고 옷 좀 갈아입고 나가잖아요. 꼬마들 바르고 나가잖아 읍 나갈 때. 우리 읍 형님 오셨는데 의백리의 0845번님이 이번 영화 목표 관객 수는 얼마인가요? 목표에 도달하면 공약으로 이희준 공승현 씨 함께 철파임 출연해 주세요. 세 분이서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100만을 돌파하셨죠? 어제 100만 관객 돌파했고요. 그럼 이제 다시 최종 목표 관객 수는요? 일단 100만을 넘어서니까 200만 가면은 저희 불러주시면은 희준 씨랑 승현 씨 모시고 아 200만? 네. 여러분 약속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200만 돌파하면은 이제 공승현 씨, 이희준 씨 세 분을 함께 동시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금방 올 것 같은데요? 네. 금방 올 것. 갑자기 7월 27일쯤에 잡히고 그러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200만 지켜주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이성민 씨가 노래를 갖고 오셨죠? 네. 어떤 노래예요? 저희 영화 해선가 이제 OST입니다. 그 멜트 미 다운이라고 나를 녹여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저희 영화 마지막 파이널에 나오는 노래인데 아주 유쾌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만들었고 서은지 님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서은지 씨가 부르는 멜 미 다운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이성민 씨에게 지금 끝! 궁금한 점이 있죠?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기무자 100원 고일날 무료입니다. 소개되면 모두 백화점 상복원 드려요. 영화 해선가일즈 OST죠. 서은지가 부른 멜 미 다운 영화 끝부분에 흐르는 노래 듣고 왔고요. 정승태 님이 200만 넘으면 다시 오신다고요? 저희 팀 목요일에 100명 단체 예약했는데 진짜 금방 철팜에서 다시 뵐 수 있겠네요. 사랑합니다. 지금 막 70분 예약 지점 팀들 예약 100명 예약 와우. 저희 영화는 그렇게 오시면 훨씬 즐겁게 보실 거예요. 혼자보다 둘보다는 또 네보다는 열. 네. 단체로 보시면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우리 김영수 님이 혹시 200만 공약으로 나오실 때 극중 분장하고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재필과 상국 캐릭터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다 진짜로요? 아이고 우리만 좋은 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빨리 여러분 도와주십시다. 우리 보러 갑시다 주말에. 로이 정 님이 핸섬 가이저 2 나오면 오! 김영철 씨도 동생으로 출연시켜주세요. 까메오도 좋아요. 왠지 영화랑 케미가 잘 맞을 듯요. 제 영역이 아니라 감독님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 워낙에 좀 열려있는 분이시라서. 아 그래요? 감독님 저도 너무 주조연급은 저도 부담스럽고요. 저희 영화에 까메오가 한 분이 나오세요. 말해도 돼요? 예예예.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지? 저기 정답! 임원희! 네. 원희 씨가 원희 씨가 나오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 방송을 빌어서 원희 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 까메오에 정말 정답을 보여주신. 그렇죠. 원희 형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원희 씨가 딱 등장해서부터 저희 영화에 무장해가 돼요. 관객들이. 그쵸. 그쵸. 다치 마와리. 임원희 씨. 저랑 진짜 잘 같이 했는데 이번에 또 제가 또 하나 도와드렸어요. 도와네. 생각 안 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임원희 씨. 그러면 8시 48분. 40초가 됐는데요. 이쯤에서 코너 속에 코너를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승민에게 궁금한 게 맥개고. 질문 말이다. 맥개고. 철까라들의 궁금한 점을 모아서 여쭤볼게요. 아예 오리지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리지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맥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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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개만 해라. 네. 알겠습니다. 4899번님이 요즘 무대 인사를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성민 아즈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고 애교나 볼콕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요청하면 다 해주시나요? 최근에 볼콕 요청을 했는데 뭘 들고 계셔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볼콕을 하셨다고 다시 오늘 보는 라디오에서 카메라로 볼콕 포즈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셨죠 그때? 저희가 선물을 계획서게 드리는데 그걸 들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나 봐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오늘 약간. 카메라 어디예요? 지금 딱 보고 하시면 돼요. 지금. 아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못 활용하셨군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우리. 아 정말 염둥이 염둥이 겸둥이네요. 진짜. 그러면 약간 무대 인사 같은 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이성민 씨 사랑해요. 너무 멋져요. 제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혹시 무대 인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들었던 것 중에서. 유독 이 영화 무대 인사에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잘생겼다. 또 주전멘트 또 뭐 있어요? 잘생겼다. 그 저희 팬들 중에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뭐 아부지 했다가 아저씨 했다가 아빠 했다가 그런 친구들이. 아들씨 아빠 했다가 잘생겼다고. 예를 들면 정우성 씨는 했잖아요. 결혼해줘요. 그런데 정우성 씨가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우리 7518번님이 이성민 씨는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잘 못 일어나는 저를 위해서 터프한 제피리 목소리로 철파 앱 알람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아침형이에요? 저녁형이에요? 저는 저녁형이었죠. 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좀 아침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유는요? 건강에도 그게 나을 것 같고 잠도 좀 깊이 잘 것 같고 해서 바꾸고 있어요. 맞아요.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저녁형이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 뻔했어요. 컬투슈에서만 안 나오셨었는데 아침으로 바뀌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그러면 이제 알람이 갑니다. 저희들이 약간 이제 모모님 그 맨드가 좀 있죠. 자 이제 그 제필 스타일로 뭐 가능할까요? 모닝콜요? 네 모닝콜을. 누구 하나 일어나기 딱 좋겠네. 뭐 내처럼 터프한 알람 스타일로 깨워줄 테니까 철가로 니 뭐 벗들일나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예시인데. 누구 하나 일어나기 딱 좋네. 내처럼 터프한 알람 스타일로 깨워줄 테니까 황마시 태가 중차이다. 해서밍 일나라. 아 근데 원래 이 목소리 톤은 예전 다른 데서. 아니 저 처음 뵀죠. 어디 있는 톤이에요? 아니면 공화에 있는 어떤 동생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제필로는 되진 않았어요. 저도 까먹었죠. 그렇죠. 200만 되면 또 돌파하면 또 그때 오실 거니까. 아 그때는 뭐 뒤에처럼 포스터처럼 메이크업하고 한번 오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한주휘님이 성민오빠야는 집에서 분리수거도 해주는 다정다감 남편인가요? 아니면 이걸 내가 왜 하노 하는 상남자인가요? 저는 해야 됩니다. 집에서. 그렇군요. 정말 이걸 내가 왜 하노 이거는 지금 연기할 때만. 아니 저희는 저희는 밖에 나오면 좀 대접받고 사는데 집에 가면은 뭐 일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 그냥 라이딩으로 데려다 주고 여보 이거 해야 하면 네 하고 하는. 집에서 배우인 척 했다는 큰일 나죠. 그렇죠. 김지원님이 성민님 혹시 좋아하는 신이 있나요? 전 당신. 지금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오글거린 멘트 놀랄 때 좀 있긴 있죠. 어 네. 아 우리 3122번님이 최근 핑계고에서 황정민 씨와 유재석 씨가 영어 못하는 사람들로만 꾸려서 어플 하나도 안 깔고 해외여행을 같이 갈 멤버로 지석진 지진이 이성민 씨를 뽑았는데 여행 멤버 마음에 드시나요? 누구예요? 핑계고에서 황정민 씨하고 유재석 씨가 아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해외여행을 같이 갈 멤버로 지석진 지진이 이성민 씨를 뽑았는데 지석진 지진이 이성민 씨 멤버 마음에 들어요? 유재석 씨. 네 괜찮은데 큰일 날걸요. 그 정도예요? 아니 저기 매니저 없이 아니면 아무 동반하지만 혼자 해외여행 한 적 있어요? 황정민 씨는 거기다가 추가를 하나 해야 하면 재밌어요. 한 시간 가지고 가기. 아 그러면 대박이에요. 진짜 올 해외 그 현지식만 먹이기. 화 쫙쫙 나오고 막. 정민 씨는 한식이 없으면 못 견뎌요. 아 그렇군요. 혼자 해외여행 한 적은 없으시고? 저는 해외에 나가는 걸 좀 무서워해요. 아 무서워하는 거죠. 다음에 제가 데리고 가면 되겠네요. 영어를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안 하시니까. 8855번님이 완전 술 없이 수다만 하루 종일 될 것 같은 멤버네요. 왜냐하면 술도 안 드시니까. 좋아요. 일단 광고도 걸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성민 씨. 배우 이성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필 79년생 제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오늘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작품 하시는 배우들한테도 꼭 김영철의 파워 뱀 추천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휩쓸리듯이 200만 또 나올게요. 공승현 씨랑 2주째 나올게요. 저 분장 할게요 하셨는데 후회하시진 않으신가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번복 기회 없습니다. 자 조만간 200만이 돌파하고 왠지 7월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경우님이 곧 다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희 팀 42명 단체로 영화 보러 갑니다. 오늘 단체 손님이. 단체 환영입니다. 단체 환영. 단체 손님이 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조만간 만나길 바라면서 우리 끊이서 함께하죠. 이성민 배우님 오늘 하루. 오픈업. 취칠 때는. 셔업. 영철이랑. 성민이는. 이제. 셔업.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